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포토차예요. 채널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나태주님이 생애주기 맞춤형 케어푸드 제품 롯데푸드 파스텔을 닥터액티브의 모델로 발탁되셨어요. 건강하고 활기찬 태주님의 이미지가 닥터액티브와 잘 맞는다고 판단해서 모델로 발탁되셨대요. 태주 영화 너무 멋지시죠? 늘 건강하세요. 감나무 입구정 힐링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. 감나무 입구정 힐링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나무 입구정 힐링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나무 입구정 힐링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